10.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트라 하시메.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 뜰에 가득하며, 여화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룹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화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메,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메,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이오,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오,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오,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간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려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간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간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11장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불리하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적 이 성업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마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죽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업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워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업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오, 이 성업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업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업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의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불려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소리로 부르지저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느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이라 하셨다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 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에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본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미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매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매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매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울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데아 땅 파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처만은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